좋아요, 구독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죠. 먼저 코스피입니다. 두산, 자화전자, SKC, LG, 이노텍, 현대, 오토에버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현대 오토에버를 좀 보고 있는데요. 오늘 현재 3.4% 상승한 15만 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올해 연초에 CS2024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전장사업 기대감,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전장사업, 즉 SDV 사업전화에 대한 가속화 부분들,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, 올해 현대차그룹이 전장화 부분에 대한 목표 투자액들을 좀 더 상향시키면서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이 단기적인 기대감을 수반했지만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상승 탄력들을 좀 더 확대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. 그래서 올해 1분기 주가 추이를 보면 조금 다소 지루한 흐름 안에서 한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 구간 안에서 지루한 박스권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제 테슬라가 8월에 로봇 택시에 관련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도입 이슈를 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. 퓨런티오라든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그리고 인포뱅크, 모트렉스 등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는 측면이었고요.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도 관련 테마에 대한 또 수급 기대감들이 좀 더 장 초반에 좀 반영되면서 현재 3%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만 저는 실적 베이스를 좀 주목해봐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최근 3개 년도, 4개 년도에 우리가 비추해봤을 때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가 3년 연속 좀 증가되고 있고 올해도 그 정점을 조금 더 진할 수 있는 가능성, 그리고 여기에 투자 확대 부분은 종국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SDV 사업에 대한 전환 가속화 내서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큰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또 시즈니, 시즈니님 만큼 실적 베이스 될 수 있는 현대 오토에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실시간 상승 후 상위 종목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. 네, 이어서 코스닥입니다. JNTC, 캠트로닉스, 엔캠, 어버브 반도체, 원익 IPS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저는 캠트로닉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. 현재 13.5% 정도 상승한 2만 9,750원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유리기판주가 지난주부터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에 주도주 안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납의 수급이 지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지만 가장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리기판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 구현 방식에 관련된 이견보다는 아직 기술 고도화가 직접 상용화 관점에서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를 현재는 좀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정확한 양산 시점이 인텔의 경우에는 2030년을 좀 예고를 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빠르면 2020년도에 일부 시제품.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빨라도 2027년도나 2028년도에는 양산에 대한 규모들이 좀 더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인 어떤 사업 수혜의 기대감 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 위협이 가장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증권과의 호평이 좀 있었는데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유리기판의 공정,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있는 유리식각에 관련된 소재 이 부분을 좀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강한 상승이 최근에 어떤 지난주 거래일부터에 대한 수급 유입이 좀 더 있었고 필옵틱스처럼 장비주의 된 어떤 수혜보다는 여기는 소재주입니다. 그래서 향후에 식각 공급액들이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탑재되는 이슈,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인데 아직은 양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연동성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다.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. 다만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 관점에 대해서 작년보다에 대한 실적 회복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